드는 생각이 저쪽에는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찐인 여자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맘에도 안 드는 여자 중에서 최악을 피하려고 그냥 차선을 선택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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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고 그렇게 통화를 해서 10개월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한 10월 달쯤에 제가 1월 초에 전화를 받았었는데 10월 달쯤에 다시 찾았죠. 거꾸로 저한테 연락 왔던 브로커를 통해서 다시 찾았네? 역으로? 역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아직도 생각이 안 받겠냐. 제가 걱정하는 건 10개월 새 또 연애를 했다든가 딴 남자를 만났다든가 생각이 식었다든가 그러면 닦졌던 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갈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었는데 괜찮다. 아직도 혼자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와서 꼭 나랑 안 살아도 되는데 오겠다고 하면 내가 돕겠다. 그 말을 들으니까. 뭐야? 살짝 그 목튀하려는 계획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네.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군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청 갑갑함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10개월 동안에 통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통화는 안 했죠. 그냥 한 번? 네. 두 번? 서로 울고 난 그거? 네. 처음에 받은 전화랑 내 의견을 피력한 거고 두 번째 그거 전부죠. 아이고. 그 뭐 긴 거를 물어본 적도 없었네요. 없습니다. 네.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서 10개월 만에 마음이 바뀌었다 하셨는데 우선 내 마음이 혼자 바뀐다 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앞서 부모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효자하신 것 같은데 엄마는 어떻게 잘 설정하셨어요? 모든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가치는 자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일생을 사셨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인간관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평양에 올라가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집을 옮기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평양으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늙은 나무는 또 옮기면 죽는다. 그러면서 완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엄마는 설득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먼저 가고 동생 보고 얘기를 해서 엄마를 거의 배수진을 치듯이 해서 가자. 이게 참 무례인 줄 알면서도 이게 최선이다. 내가 먼저 가야만 우리 엄마가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아들이 가 있는 곳이면 엄마가 무조건 움직이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네. 그리고 저희 동생도 제가 간 다음에 엄마가 안 간다고 하면 오빠가 다시 오겠다고 하더라.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갔다가 어떻게 다시 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오는 길이 더 위험하니까. 꿈쩍 안 거죠. 그래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라오고 혼자 오고 저희 엄마랑 동생이 따라왔어요. 보름 간격으로. 보름 간격으로. 그래도 운 좋게 두 그룹이 다 무사히 들어와서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생각은 딱 그거였어요. 욕심내지 말자. 이미 인생을 건 로또에서 두 번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만족하며 살자. 그러면 한국 오기 전에 여자친구랑 통화하기 전에 이미 한국에 잘 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 했잖아요. 지금 2000 몇 년도에 오셨어요? 2019년에 왔습니다. 2019년도 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최근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요즘에는 탈북자들이 없으니까. 덕분에 좀 몸값이 좀 가짜는 몸이 몸값이 좀 올랐죠. 없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청진시 하면 그래도 대동시잖아요. 한국에 대한 열풍이라든가 한류 열풍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문화적 소비재인데 엄청 리스크드 크고 고급스러운 소비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듯이 한류를 소비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강해졌는데 어떤 국가의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그 리스크가 같이 커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도 좋고 나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소비하는 그런 경향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대학 기간부터 쭉 한류에 어느 정도 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현재 북한 주민들 중에서 한류를 주기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은 저는 2%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옛날부터 많이 줄어들었네요. 막 죽이고 이러니까. 막 3년, 5년 감빵 보내니까. 심하면 총살도 하고. 네, 이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류가 너무나도 좋고 재밌고 고급스럽지만 단순하게 접근하다는 시대는 지났어요. 말이 통하고 외모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미약관도 담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관 이런 것들 되게 가깝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한류에서 모시는 남자가 보이는 행동은 토를 달지 않고 오른 행동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막 사회가 흡수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그 시대가 지나갔고 지금 한류를 소비하는 젊은 층들은 어떤 차원에 접근을 하냐면 나름 시장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어떤 앞에 여자가 있으면 제가 어떤 식으로도 어필을 하잖아요, 남성들은. 그런데 20대는 교양이라든가 이런 문화 이런 걸로 어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류가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예능을 보고 많이 배웠네요. 네, 좀 배웠네요. 좀 친애하는 거를 그런 걸 보고서 배워가지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매너라든가 그리고 가치관, 행동을 할 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치는 문화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좀 더 지나서 나이스하고 내 마음의 스크래치를 돌려줄 수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상형이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 예전에는 저희 시대만 해도 남자들이 프로포즈 한다면 내 아이를 낳아오! 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지금은 뭐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많이 따라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자연이 이 말이 들어보니까 좀 예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따라하게 되네. 이제 문화라는 거는 부유한 국가로부터 이제 수입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어 보이는 거죠. 별거 아닌데 사실은. 맹목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얽고 그름은 없어요. 근데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문화를 수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건 같은 거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국 물건? 저는 한국산이 북한에 크게 유통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가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왜? 아니, 한국에서 쿠쿠밥솥이 2,300불 하는데 그게 북한에 들어와서 그 가치가 있을까요? 그냥 뭐 소장용으로 한두 개가 필요할 뿐이지 그렇게 대중적으로 소비할 만큼 없거든요. 비싸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또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글을 쓴 제품이 들어오면 일단 의심부터예요. 중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80%예요. 아하, 모방? 네, 모방이죠. 뭐,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산은 개성공단이 운영될 때 의류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꽤 사람들이 선호했었고. 개성공단이 운영이 될 때 청진까지는 그 소문이 퍼졌어요? 아이고, 물류는 개성 쪽에서 쫙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려올 때도 1등품과 2등품이 있어요. 1등품은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나가는 거예요. 2등품은 뭔가 이렇게 자재랑 이런 거 훔쳐가지고. 쪼쪼쪼 만든 거예요? 한국 사장님 나가면 설비를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지막 작업을 못 거친, 뭔가 아쉬운 애들. 겉보기는 똑같은데 반년만 지나면 풀죽이 되는 애들. 이런 상등품과 하등품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유통이 됐었어요. 그때 한국산을 좀 많이 사용을 했었죠. 개성공단이 한참 운영이 될 때 북한 사람들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일단 개성공단이 북한에 미친 임팩트가 상당히 크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성 꼭대기 이렇게 보시면 항해도가 있어요. 사리원이 도읍 소재지인데 이쪽이 볼농사를 많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권한 행군하면서 시스템 전환을 할 때 얘네가 제일 느리게 전환한 부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있다 보니까 가장 늦게까지 안일하게 앉아 있다 보니까 되게 시장경제 적응하지 못해서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땡해더라고 했죠. 땡해더라고 불렀어요. 땡하다고. 땡하다고. 근데 요즘엔 깼다고 해서 깨더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 깨고파서 깬 게 아니고 물류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깬 거예요. 개성공단이 들었으니까. 네. 거기 물류를 받아서 전국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은 황해도 살림살이가 엄청 좋아졌죠. 개성공단이 덕분으로. 그리고 한국산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엄청나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한데 개성 사람들이 한국인들하고 아무래도 함께 일을 하면서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받죠. 네. 맞죠. 그래서 뭐 대개 에피소드 많아요. 무슨 어떤 사장님을 사랑한 젊은 여자의 이야기라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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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한국사회하고 완전 멀어졌다가 그때 조금 좀 가까워지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러네요. 그럼 또 이참에 북한에도 우리 한국의 전자제품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 많이 안 들어가요? 일단 북한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랩탑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중국산도 우리가 보통 여기서 지금 신제품을 사용하면 천불이 넘습니다. 1,000불이 넘고 좋은 건 2,000불까지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소비할 수준이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북한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중국에서 서버 향으로 많이 쓰다가 한 3년 정도 굴리고 중고로 물량 넘기면 그 부품을 받아서 써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중고 컴퓨터로 들어가면 또 관세를 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분해해서 부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맞춤.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조립을 해서 파는데 그게 한 2,300불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는 2,300불 정도 되는 중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간혹 외국에 나가서 출장을 다녀온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삼성이라든가 LG 컴퓨터 같은 걸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널리 퍼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좋다, 비싸다. 이건 아는데 모두가 가질 수는 없으니까 잘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극소수로 쓰니까. 그러면 보통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아예 사용을 못하잖아요. 못하죠, 네. 북한에서만 쓰는 건가요? 국가망이라고 불리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어요. 인트라넷. 그러니까 북한 내부만 이렇게 연결하는 인터넷인 거죠, 그 안에서. 돼요, 다? 전국구로? 그러니까 케이블은 다 늘려져 있어요. 그런데 집집마다 가진 않았는데 평양에서 각 지역 최신소들하고 비슷하게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케이블을 끌어오려면 한 2,000불 정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직접 끌어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접속이 허락된 기관들, 도서관, IT 쪽 관련 업무를 하는 데는 접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는 있죠. 그러면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집이 평균 4%나 됩니까? 그거는 2%도 안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습니다. 완전 좋구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인터넷이라는 건 굉장히 이건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인트라넷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 뭔가 우리 한국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부러지면. 그런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정보가 없죠. 북한에서 생산한 정보만 유통되기 때문에. 그거 순식간에 모르게 이렇게 딱 투입을 해 준다면. 제 생각에. 물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은 시장성을 촉도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생산 원가 대비 실용성 이런 것들을 그런 가치로 따지는데 북한에서의 기술은 그 가치를 채는 촉도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이 기술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인가 방해가 될 것인가를 제일 먼저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터넷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정보 확산의 무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을 쓰는데 너무나도 졸차가 많고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보를 확 뿌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확 뿌려가지고 확 깨워놓고 싶어서. 아 쉽지 않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 우리 장혁씨보다 보름 뒤에 출발해서 한국에서 만났다 했잖아요. 쭉 어느 과정에 뭐 무서웠거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이제는 또한 제 개인적인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오늘의 부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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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